감정평가 방식 자 저희가 192페이지의 박스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 가로 쳐가지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여기 얘가 무슨 방식이냐 이렇게 해도 출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가져갈 때 원비, BC카드, 수수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 여기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에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목적인 수준이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법이에요 비교니까 비교, 비교 다 들어가죠 수익이니까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하나 이론적으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거죠 거기 시산가격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맨 먼저 나오는 게 3면 등가성의 원리예요 이건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에서 정리해드렸지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마샬이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 3개 방식에서 구한 가치와 가격, 비용은 다 같다 이게 3면 등가성의 원리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정이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한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각 방식에서 구한 가격은 다 시산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뭐를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술 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물건의 성격에 맞춰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가 방식이라는 거죠 원가 방식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의 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안에서의 원가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교재상에서는 원가라고 돼 있는데 그게 원가법이겠죠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건 건물 가치의 구할 때 쓰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원가법의 의의를 보게 되면요 원가법이라는 거는 건물에 대한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해서 감가수정이라는 게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 우리가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놓기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해서도 출제한 선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제일 먼저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공제해야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라는 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요 이게 의의를 보시게 되면 항상 감정평가를 들어오면 무슨 시점이라고 그러냐면 기준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축시점, 중공시점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적산가액이라는 건 중고가격이에요 신축에서 감가 빼서 나온 중고가격 그래서 여기 있는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한선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제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제조달 원가, 대치 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복제 원가 그 다음에 대치 원가 그래서 이 복제 원가는 주로 어디에서 구하냐면 신축 건물에 신축이니까 감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짓는다는 가정에서 신축 건물 그런데 여기는 오래된 건물 있죠 거기는 중고 건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치 원가를 쓰는 이유는 40, 5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은 지금하고는 효용이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다 외부에 있었고 난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40, 5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을 지금도 그대로 지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는 현대식 주택으로 바꿔서 비용을 산정하겠다 그럴 때 대치 원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된 건물은 대치 원가 신축 건물은 복제 원가를 사용하더라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치 원가를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감가의 정도가 많죠 보일러도 연탄보일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애들은 연탄보일러가 아니라 도시가스나 이게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감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공제가 여기 있는 제주달 원가에서 그런 비용이 다 공제가 돼서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거를 감가를 적용하면 이중감가가 되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주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구담비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 총이 총량조사법인데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다 구하는 거예요 시멘트 얼마 썼고 철근 얼마 썼고 모래 얼마 썼고 정확한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는 구성단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주요 부분만 자세하게 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요 부성 부분 대비 몇 프로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이거는 단위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조는 평방미터당 100만원 벽돌조는 평방미터당 8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건물의 면적만 알면 바로 곱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나왔던 게 이거 정도 나오고요 비용지수법이라는 거는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중공했을 때 건축비와 기준점의 건축비가 서로 다르니까 그거를 보정해서 우리가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 거기 교재해 보시면 194페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돼 있죠 평방미터당 제주다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20년 전에 중공된 5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500이고 옆면적이 1450이죠 그런데 1450일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이니까 그러면 공사비 내역을 얘기할 때 직접과 간접 공사비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 원가를 구할 때는 다 도급기준이라고 했어요 도급기준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산정한다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개발업자 이윤까지 포함해야 돼요 다 합치니까 4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의 건축비 지수가 145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 사이에 4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럼 1.45가 되니까 4억 곱하기 1.45를 하게 되면요 거기 5억 8천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40만 원의 제주도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비용지수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두 번 나왔어요 20회하고 25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주로 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제주도 원가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신축 건물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감가가 어느 정도 발생인지를 찾는 것을 우리가 감가수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95페이지 상단에 가면 감가수정이라고 순서 입각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원가를 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면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는 뭐 구하는 거냐면 감가액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얘기는 감가액을 산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의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죠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주도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죠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다 가산해서 그래서 틀리게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감가수정을 했을 때 감가수정이 유형이 있죠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뭐를 감안을 해야 되냐면 물리적 감가,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들을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는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죠 얘가 연관이 다 돼 있죠 시간이 경과한 거, 대부분 건물의 상태를 갖고 파악하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지은 지 오래 됐으면 그만큼 기능적인 부분도 결함이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낡고 오래된 건물은 임대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를 판정할 때 변동의 원칙을, 기능적 감가를 할 때 균형의 원칙을 경제적 감가를 반영할 때 적합의 원칙 등을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을 할 때 경제적 감가에 해당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내용연수 기준법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직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홄원법 여기를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거 둘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내용연수 기준법을 다시 나누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에서는 주로 예를 써요 왜냐하면 정률법은 건물 등 같은 삼각자산의 감가에 구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법이 건물같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쓰는 게 기준이고요 정률법은 기계류 등에다가 이거는 이제 한 번 딱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산 등에 이렇게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얘네로 구한 감가액이 적정하지 않으면 평가사가 직접 관찰을 해서 감가액을 조정을 해주라는 게 관찰 감가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드린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상에서는요 정예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요령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계산에 대한 것이 나오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왜 나오냐면 계산이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게 되면 거기 우리가 박스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매년의 감가액이 있죠 이것만 구하면 정예법으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여기가 제조달 원가에서 1- 잔가율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거를 구하게 되면요 감가 누계액 있죠 감가 누계액 또는 우리가 감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이거는 알려줘요 우리 거기 하단의 예제를 보게 되면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 기준시점이 2014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박스에 그러면 몇 년 경과했다는 얘기냐면 5년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얘만 구하면 그죠? 그럼 여기다 이거 곱하면 얘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산가액이 있죠 얘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 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 구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구해지죠 그런데 이 조건을 다 주죠 제조달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구성에 보면 2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잔가율은 몇 프로냐면 10% 정계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1에서 0.1 빼면 0.9가 되거든요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오죠 경제적 내용연수는 50을 줬고 그죠? 그러면 얘가 360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잔가율이 10%니까 2억에 10%면 2천이거든요 빼면 1억 8천 나오죠 그러면 얘가 나오면 다 끝난 거죠 5하면은 1,800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하면 제조달 원가가 2억이고 여기 있는 애가 1,800이니까 1억 8천 2백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단에 우리가 해설에 대해서 해가지고 1,800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드린 경우고요 나머지 우리가 정률법에 대해서는요 체감상각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금융에서 우리가 원금균등분할을 배우셨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듯이 얘도 뭐가 줄어들냐면 감가액이 점점점점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왜? 잔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상환기금법만 외부의 운영에서 복리에 따른 이자 있죠? 이자를 유발하는 것이 상환기금법이다라는 정도 얘도 예전에 단답형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또 구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가법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거는 여기는 정의법에 기준을 하게 되면 정의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어서 5년이 경과하면 매년 360만 원씩 1,800만 원의 감가가 발생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일정하게 감가가 되진 않아요 관리 상태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찰감가법인데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그러면 틀리고 주관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분해법이라는 거는 감가에 대한 부분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이렇게 나누고요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 치유가 불능인 감가 그 다음에 치유가 가능한 감가, 치유가 불능인 감가 얘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이건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목별로 감가액을 산정해서 전체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거라도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197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감가 수정하고요 감가 상각의 비교라는 것이 있죠 이게 예전에 이론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감정평가상의 감가 수정이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인데 감정평가상에서는요 제조할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서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 있는 기업회계상에서는 취득원가에다가 여기다가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장부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적인 시장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현실에 맞는 감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 주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관찰감가법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라도 좀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조할 원가 관찰감가법 반영하고 못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는 예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는데 근래는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대부분 계산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이론이 한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원가법에 있을 때 장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비용이 계속 구하는 거니까 신축건물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공공 또는 공익용 물건이 있죠 그 평가에 유용한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197페이지에 상단 박스 밑에 보면 장점 나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지역성, 시장성의 차이를 반영을 못해요 우리가 교과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가고요 얘는 건축비가 8억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가 비싸다는 사고예요 비용에 기초하니까 그런데 얘는 수원에 있고 얘는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 있는 게 실제 시장에서는 더 많이 비싸게 거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로지 건축비에 의해서만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가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적산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 하단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적산법에서는요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에다가 기대 이유를 곱해서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그래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적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해도 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게 우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가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했고요 거기다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만약에 10%예요 그럼 5억에 대한 10%면 이게 5천이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천만 원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4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임대 수익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이 일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제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가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교방식이죠 그러면 비교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사례가격이 있으면요 사례가격에다가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통해서 비중가액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례가격으로부터 시사지계면 한다 또는 사시지계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과정만 길지 실제로 보정 들어가는 거는 간단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사례 자료의 선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위치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부동산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 사례를 구하기 힘드니까 최소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지 못하면 유사 지역에서라도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역 간의 격차가 있을 때는 지역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보정할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쟤도 철근 콘크리트로 그렇죠? 얘가 벽돌이면 얘도 벽돌로 이렇게 해서 규모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애들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보정이 가능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저 사례부동산은 거래 시점에서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기준 시점이죠 그러면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으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시점 수정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래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을 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러한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걸로 우리가 수정해서 사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얘, 얘 세 가지는 다 되는데 거래 시점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충족되는 사례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례를 정상화 시켜줘야 돼요 이 사례를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이 사정 보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점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은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거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정 들어갈 때 기준이 되는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정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100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얘도 100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로 조정하냐면 비율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사례부동산이 얘가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으면 보정 해주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세하면 우세하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이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례부동산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대상은 그냥 100이고요 얘만 100에서 20 빼주면 돼요 이거 싸게 거래됐으니까 그러면 80분의 100이니까 얘가 1.25가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사례가격이 8,000으로 수집이 됐으면 8,000에다가 1.25로 곱하면 1억이 나와요 원래 1억에 거래됐어야 했는데 20% 싸게 해서 8,000에 거래됐으니까 그럼 원래 상태로 정상화시켜줘야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점 수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비용지수법이라고 했잖아요 거래 시점의 지수분에 기준 시점의 지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이고 얘도 100인데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0% 상승했으면 100분의 110이니까 1.1로 하면 되고 만약에 5%가 상승했다면 100분의 105니까 1.0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건을 줘요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가 상승률이 4%, 5% 이렇게 주니까 그거 찾아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준이 되는 게 사례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99페이지의 맨 하단에 가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라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사례 지역이 되고요 여기가 대상 지역이 돼요 그러면 비중은 다 얼마씩 주겠어요 다 100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요 그만큼 열세하다 그러면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요인과 대신에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사례는 인근 지역에 소지하는 사례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거기 여러분들이 이거 보정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0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는 요인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 물어봤죠 그럴 때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대요 그러면 여기가 사례라고 그랬고 여기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5% 우세하면 둘 다 100이라고 그랬죠 5% 우세하면 우세한 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 100분의 105니까 1.05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대요 그럼 얘는 그냥 100이고 100에서 열세하다니까 빼줘야 되겠죠 3을 그러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형상미 고조는 동일하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4하면 되죠 100분의 104니까 1.04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 3개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5924 나오죠 그런데 소수점 넷째 짜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데 2니까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59가 답이었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구하니까 다른 방법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거래된 거니까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게 이걸 우선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례가 없으면 적용이 곤란하고요 시장 상황이 너를 띄게 되면 황과 불황이 편체가 크게 되면 이 사례 가격이 정확한 건지는 우리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요 이것도 용어상에서 얘는 임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하는 비준임료 아까 우리가 적산법에서 관한 적산임료도 다 실질임료라고 했어요 다 총임료를 구하는 개념이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02페이지에 가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얘하고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